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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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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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러기 마늘은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활짝 피어나기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쏭! 알쏭! 듀니쇼! 퀴즈풀이를 도와줄 멋진 번개명가 어벙이 나와라! 뚝딱! 공유원장 사이버터 번개명가 어벙은 무당불레 어벙 어벙 어벙이 나와라! 뚝딱! 자 친구들 문제 풀 준비 다 됐어요? 네! 우와 진짜 씩씩하다! 그럼 뚝딱 오빠 문제 주세요! 자 친구들이랑 춤을 잘 보세요!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!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! 자 방금 본 친구들이랑 춤을 똑같이 다시 한 번 춥니다!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!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! 자 여기서 문채! 여친과 다른 춤을 춘 친구는 1, 2, 3, 4번지에 몇 번 친구일까? 와 진짜 많은 친구가 아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! 그래요! 여기 이 친구 정답 한번 말해볼까요? 3번 아이가 다르게 춰어요! 아 3번 아이가요? 네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? 네! 정답 보여주세요! 자 다시 한 번 비교해 볼까요? 잘 보세요! 1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! 3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! 3번! 자 그럼 또 박수! 2번 춤의 동작이 달라요!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! 와 우리 친구 정답이에요! 근데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? 안지원 와 안지원 친구 정말 정말 잘 맞춰줬어요 정답을 맞춘 다른 친구들도 정말 정말 잘했어요 다 같이 박수! 이번에 두근두근 이야기 세상으로 출발! 번개만과 함께 가요! 하나 둘 셋! 번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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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분 이야기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 다 됐어요? 네! 좋아요! 큰소리로 번개 파워를 거쳐요! 이야기 세상 속으로! 우리! 엄마 aqueles 거쳐요! 나 pods 마을의 어려운 일, 힘든 일은 봉순이가 도와드리겠어요 청년님 같은 봉순이 언니 봉순이 언니가 정말 좋아요 고마워, 얘들아 어머니, 왜 그래? 아니, 방귀, 방귀도 나올 것 같아요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방귀 나오기 전에 얼른 물 기러 가야지 뽐님아, 내가 물 기러준다니까 줘봐 빨리 도련이는 괜찮다니까요 참, 얘가 안 괜찮아 뽐님아, 내가 물 기러줄게 우리 봉순이가 길어주면 되겠다! 자자자! 봉순이가 힘이 세니까! 꿀림아! 토래님! 일어나보세요! 봉순아! 너 또 방귀 꼈어? 봐라, 덕구야! 저런 방귀 제기한테 장가를 가겠다고? 절대로 안된다! 안돼! 이봐요! 정신 좀 차려! 똥을 쌌나! 이리 와봐요! 빨리 좀 차려! 너무하나! 너 또 빨리 따라와! 어머니! 어머니! 우순아! 너무 속상해 하지마! 그래도 네 곁에는 이 덕구가 있잖아! 덕구야! 봉순아! 아이고! 덕구야! 봉순이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고왔지만 고약한 방귀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! 그래! 방귀를 없애는 약초를 구할 때까진 절대 산에서 내려가지 않을거야! 이 소리는 뭐지? 그의 연예인은... 정신이 없어진 말이야! 아이고! 아이고! 그의 연예인은... 그의 연예인은...